음악 의대를 준비하는 제외국민 3년특례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양대의 3년특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테마를 만들었는데 전형 일정 제출할 서류, 모집인원 그리고 전형방법 건양대는 제출 서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전형방법 위주로 건양대 의대 3년특례 합격을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양대 전형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양대는 원서 접수 기간이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비슷합니다. 서류 제출이 7월 1일서부터 17일까지 무려 2주 이상 서류 제출 기간을 주기 때문에 차분하게 서류 준비해도 되는데 다른 의대에 비해서 건양대 의대는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자격 서류랑 교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데 또 제출 기간은 아주 여유 있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모든 서류는 원서 접수 이전에 구비하여 서류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 건양대는 서류 제출 기간을 오랫동안 주고 있는 반면에 반드시 모든 서류는 원서 접수 이전에 구비하여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아포스트유 인증받은 것 아포스트유 협약 국가가 아니면 영사관 확인을 받은 것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하면 서류 평가를 기준으로 면접 대상자를 7월 26일 날 발표해 줍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를 8월 3일 봅니다. 7월 26일서부터 8월 3일이다 보니까 면접 대상자 발표 이후 면접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건양대 면접은 무려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비중도 높은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9일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양대 3년특례의대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형 일정을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서류 접수 기간이 긴 대신에 아포스트유 인증 혹은 영사 인증까지 확실하게 특히 3가지 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이것은 제대로 아포스트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